에고의 세계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. 에고의 세계는 욕망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욕망의 만족을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다 해줘요. 웬만한 건 돈이 해줘요. 그렇죠?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. 근데 웬만한 건 돈이 해줘요.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옥문이 바로 열립니다. 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. 현상계에서는 이게 제일 셉니다. 그렇죠? 그럼 절대계는요. 돈이 필요 없죠. 거긴 도의 세계예요.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인간계입니다. 이 두 개의 조화가 인간계지 이거 하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. 돈이 아무리 유용한 사회에서도 도 없으면 그 사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. 그렇죠? 돈이 넘쳐나죠. 살만해지죠. 다 천상계 살면 어떻게 될까요? 인간이. 지금 이 지상에서 돈은 없는데 다 같이 돈이 풍족해져서 그리고 막 기본소득 받고 막 다 뭐 하실 것 같으세요? 마약하고 있고요. 자살해요. 자살. 자살을 해요. 청당스님 금강경태강자 보다가 재미난 거 진짜 옛날에 하신 강의인데 미국은 마약은 해도 자살은 안 한다. 아직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. 덴마크는 자살한다.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할 게 없는 거고.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자살하더라.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. 그렇죠? 애고가 천상계 살면 날마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의미를 못 찾으면 삶에 약을 하다 약도 다 해봤어요. 온갖 변태적인 거 다 해봤어요. 더 할 게 없어요. 어떻게 될까요?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아직 우린 못 해봐서 희망이 있는 거지 다 해보고 난 뒤에 뭐 할 것인가. 그러니까 인류가 그걸 다 해보는 문화로 가면 자유를 주면 살 것 같죠. 날 억압하니까 못 살 것 같고 자유를 주면 살 것 같잖아요. 자유를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? 막 갑니다. 사실 인간은. 여러분 적절한 어떤 적절한 긴장감이 삶에 있을 때 사실 여러분이 몰입도 잘 되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요. 잡념을. 근데 완벽한 자유를 좀 여러분 죽어요. 왜냐? 예전에 폰에는 자유가 없었죠. 지금 폰은요. 예전 폰에 익숙한 분이 지금 폰 받으면 돌아버릴걸요? 어플 다 깔아야 돼. 자기가 깔아야 돼. 좀 깔아주지. 아는 사람한테 깔아 달라고 한다든가 힘들면 자기가 선택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지금 이것도 힘든데 진짜 인생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가시면 최악이죠. 그때는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?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.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. 뭘 할까요? 뭐 할 게 없어요. 사실은. 탐진치가 그 탐진치인데 지금 여러분 탐진치를 연구해 보세요. 뭘 하면 제일 좋을지. 막 나한테 막 천억이 있다면 뭘 할까?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할까? 욕망에 끝까지 가면, 쾌락에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? 뭐가 올까요? 안 되면 자살이고 거기서 한 소식 하면 현자 타임으로 가겠죠. 현명해지겠죠. 현명해지면 뭐 할까요? 탐진치로부터 초월하면 뭐가 될까요? 그때 나올 게 진리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진리 아시는 분들이 답을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욕망이 하다 하다가 욕망이 날아가 버린 상태가 있어요. 요즘 뭐 방송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, 현자 타임이라고. 욕망이 날아가 버려서 잠시 현명해진 때입니다. 자, 아니면 욕망에 잠식당하면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끝날 거예요. 왜 더 사는 게 나한테 괴로울 때가 올 거예요. 더 존재하는 게 괴로울 때가 오면 자살하고. 그 자체도 애고가 진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비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그게 인간들이 결국 영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. 탐진치라는 속성을, 탐진치라는 존재들의 속성을 아시면 탐진치는 어때요? 어떨까요? 탐진치 자체적으로 답이 있을까요?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인간이 가야 될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